네, 105주년 3.1절 행사 기념 축하 공연을 용도산공원종광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특별히도 내빈을 한번 소개시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훈 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독도지킴이 해병대 본부장님, 네, 박영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복이 너무 멋지세요. 네, 선생님 인사, 앞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독도를 사랑하고 홍보하자는 지지에서 범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독도 해병지킴이 본부장 박영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영춘 본부장님께서 웅변 강의를 하실 건데 친한 관계사 아쉽게도 못 들어봅니다. 우리 독도지킴이 박영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 어...